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 쫓아서 그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그러는 거죠 과연 내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습관을 쫓아서 감남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산기도 하셨어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의 생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식당하는 거? 딸 시집 보내는 거?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뭔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기도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기도로 세워놨으면 나 같은 쫄장부가 우선순위를 기도로 세워놔야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한 일을 앞에 두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사도들을 택할 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큰일 날 때 그냥 맘 놓고 맘대로 하죠 우리 큐티 책에 어떤 고관대작이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공연 좀 해달라고 2주 전에 부탁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이야 그렇게 고관대작 이거 쿠라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피아노 연주 좀 해달라고 연주가에게 부탁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2주 앞에 놓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1500번 연습을 해야만 공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유명한 설교 한 편을 놓고 과연 1500번 연습을 하고 산나 그렇게만 되면 마지못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앰스타댐 떠나기 전에 그 설교를 놓고 중앙교회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설교 하나 놓고 과연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1500번을 연습을 하고야 연주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네가 설교 한 편을 놓고 1500번 연습한 적이 있느냐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모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개세멸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5000명을 먹이기 전에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문에 보면 그 축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여기 축사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체력을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도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이 건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게 하소서 데이빗 브랜 브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게 하소서 바라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다마사 캠프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러지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두아엘 에어물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를 일과 같이 했다 그러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여기 나를 불쌍히 불쌍한 영혼의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마튼 루터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로 몇 마디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하면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베드루가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도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다 위에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야 베드루 그러한 경험을 한 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에요 물 위에 지금 걷는 거라 그런데 눈을 주님에게서 뛰는 순간 그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때 물에 가라앉으면서 베드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Lord Help me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두 마디만 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눈 난 말뚱말뚱뚱 오장군님 됐어 안 됐어 됐죠 베드루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안 죽었어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도로서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 역사한 우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캄스닥은 부인은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주님이시여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꼭 외워두세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남편의 진급을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부인의 건강을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Purpose of prayer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전기 밥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전기 제품은 무효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기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밥을 만들 수가 있죠 우리의 기도로서 능력의 근원을 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도빨이 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일리아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억수같은 비가 쏟아진 거예요 일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일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죠 열두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어 그런데도 그 열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론 유다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리의 기적을 피 부실 적에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로써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새벽 4시 전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씩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고 나와서 나는 기도했어 은혜 안 받는 거는 여러분 목적 사무엘은 단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범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우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사무엘의 한 얘기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46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불란서는 독일 나치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불란서를 돕기 위해서 29만 명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불란서를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자신들만으로는 불가능한지라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위해 도버 해업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후퇴를 하는 영국군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백님이죠 후퇴하는 영국군을 아주 진멸시키라는 것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육세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음을 가졌고 지금은 바로 도망가지만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 왕 육세가 영국 국민들을 향해 어떻게 하든지 영국군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임금님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기도의 날을 증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날을 선포하여 그날은 전 국민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기도하는 날 독일 군편에 큰 폭풍우가 일어서가지고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죠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진흥탕이 돼버려가지고 독일의 탱크가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조지 왕 육세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영국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날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탱크도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그러나 영국군이 있는 도보해협은 어찌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29만 명의 영국군은 무사히 영국까지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 후에 영국군이 비롯해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2차 대전이 기울어지는 연합군에게로 승리가 기울어지는 때였습니다 기도 믿으세요? 야구보소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What shall I pray for? 사무엔 상 말씀을 보면 우리로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죠 사무엔 상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래야 응답이 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second가 아니여 third가 아니여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건강? 재물? 하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우리의 피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벨리버스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붙이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을 거예요 지나간 60년 동안에 지금 또 읽어보면 어떻게 내가 그 성경을 읽었을 텐데 그때는 발견 못하고 지금 와서 그 성경을 발견하게 되나 그 구절을 보면은요 같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십 번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서 안 닿고 이제 와서 닿나 보면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자녀들의 애를 먹였다든지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눈을 뜨게 해가지고 나를 그걸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고 강한 신앙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페니 제이 크로스비 찬성 시를 8천 개를 썼대요 8천 개 그 사람이 시력 장애인이에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배운 노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성하리로다 그것도 그 여자가 쓴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오늘 신문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여사님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눈뜬한 게 소원이라고 그랬을 텐데 페니 제이 크로스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처럼 시각장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내가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 야거보세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미국의 유명한 치즈 제조업자였던 크래프트 그 사람 이름이 성이 크래프트요 처음에는 마차를 가지고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치즈 팔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지혜가 생겨서 사업이 더욱 분창하게 되었고 나중에 수많은 트럭을 가지고 치즈를 보급하는 치즈 왕이 됐죠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일에 처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중보 기도라고 그랬죠 아픈 사람으로서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야거보세 5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노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바르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서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기도의 용사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는 기디온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2만 명 3만 명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라 만 명 줄였어요 그것도 너무 많다 또 줄여라 또 줄였어요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더 줄여야 됩니까 저 개울에 가서 저걸 바라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뽑아서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냥 물만 마시고 적이 오든 안 오든 그런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 뽑은 사람이 300명이야 300명 용사를 뽑아서 자기의 대적을 쳤죠 어떤 유명한 목사가 관광객이 찾아왔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에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관광객들을 데리고 그 교회 지하층에 내려갔어요 거기 300명이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것이 내 설교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도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저 만나면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께서 기도로만 들어주신다면 반드시 응답은 이루어 그저 만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Yakima 지금 시작하도록 할 때 오늘 시작하도록 할 때 이거요 근대한 목사님 설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